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지판표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는 줄이 1번줄 그 다음 2번줄 그 다음 3번줄 그 다음 4번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는 줄 1번줄은 G현 그 다음 2번줄은 D현 3번줄은 A현 4번줄은 E현입니다 그리고 같은 음은 같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E F F샵 G G샵 A A샵 B C C샵 D D샵 E E F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로매틱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콘트라베이스 지판표는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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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